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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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달라들면 안돼 운동장으로 너는 왜 거기 껴있니? 어?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어? 돌아가자 돌아가자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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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질 운동장으로 가자 운동장으로 가자 보리노 후각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크레에단에 숨겨온 햄을 다 찾아 먹니? 오늘 이고 들어가서 교육료 햄이었는데 스키 뛰어 스키 뛰어 스키 선생 뛰시죠 햇볕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스키 테이프 스키 안에서 스키 그렇고 기분 좋아? 스키? 스키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베리안 위스키입니다. 맞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아우아우 하고 있죠? 레오대장 애들 관리좀 잘해 스키가 기분좋은지 많이 뛰어다니네요 오늘 스키가 넙 좋아? 아우 스키가 틀빽아 스키가 보다 스키가 보다 스키가 배달 이쁜 영순이 이쁜 영순이 흥분쟁이 싸니 예스 또 스키밭 나왔어 너 스키도 거기서 똥 싸니 밖에서 싸고 들어오라고 정배 나와 정배 막으라고 스키 예 달려나옵니다 우리 스키가 아 셌습니다 정배 나와 그래 둘이서 놀아 그러면은 정배 나와 다 들어가려고 또 문 앞에서 지금 아니야 너희들은 햇볕 쬐면서 사교모임을 더 갖도록 해 난 달리기 하고 올거야 알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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